멕시코 국경 도시 누에보라레도에 든 현대판 황장군이 있습니다. 퇴역한 미국 해병인 그는 매년 밸런타인데이 꽃다발을 들고 이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헤어진 연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.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요. 무려 28년 동안 말이죠.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고작 두 달. 그런데도 그는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요. 올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를 생각하며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 같다네요.